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가볼게요. 시작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하셨어요. 그 다음에 반갑다고 하는 사람 두 개. 자, 앞사람 손을 잡고 압수해 주면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한 번 더. 반갑습니다. 한 번 더. 반갑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행복이잖아요. 우선 앞사람은 행복하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. 자, 앞사람이 팔을 쓰다듬으면서 행복하세요. 함께 시작! 행복하세요. 한 번 더. 행복하세요. 한 번 더. 행복하세요. 맞습니다. 행복하세요. 잘하셨어요. 자, 그 다음에는요. 여러분, 요즘 우리가 장소실에 백설실 되잖아요. 그래서 치매에 대한 건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자. 건강하게 오래 살자고. 손으로 잡아주시고. 열어줄게요. 오래삼시다. 가볼게요. 오래삽시다. 한 번 더. 오래삽시다. 한 번 더. 오래삽시다. 한 번 더. 오래삽시다. 마지막은요.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시작!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한 번 더. 사랑합니다. 한 번 더. 사랑합니다. 그리고 여기 작은 아프트 아시죠? 네. 그렇죠. 아, 여기는 나 신세자밖에 없네요. 아, 사랑합니다. 시작!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아니, 어르신들은 다 하시더라고요. 네. 자, 우리 처음에 다시 한 번 가볼 건데요. 여러분들, 이거는요. 쉽게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방법이요. 자, 앞글자마자 하시는 거예요. 안반행오사. 그러면 이 PPT 없이 그냥 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뭐라고요? 안반행오사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자, 우리 안녕하세요. 다시 한 번. 앞사람. 눈눈 쳐다봐주면서 사랑스럽게 찾아가주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시작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행복하세요. 행복하세요. 오래 삽시다. 오래 삽시다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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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잘하셨어요.